국립해양박물관은 소장 중인 감노도가 부산시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감노도는 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영혼천도 개념의 불화로 해양박물관의 감노도는 제작자와 시기를 추정할 수 있고 작가의 예술적 기량이 반영된 개성있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양박물관은 이 작품이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건너는 반야용선의 표현과 세계인물묘사 등 당시 시대상을 잘 보여줘 연구가치가 있다고 보고 4년 전 공개 구매했습니다